오늘 본문은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성경파노라마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스라엘 초대 세왕에 대해서 이렇게 모션과 암송으로 익혔던 적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잘 보셨죠? 따라 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이것만 아시면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무심이라고 이렇게 한번 같이 했습니다 이 무심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 사울의 마음을 무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심입니다 하지만 인간 편에서는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실 수 있는 자리가 마음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무심과 욕심은 동의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무심한 아니요 이렇게 욕심으로 가득 찬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백성이 곤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멈추지 않는 그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을 좀 얻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사울은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불러주셨을 때 사울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고 그가 자신의 왕뎀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계기가 어디서 발견됩니까? 전투를 앞두고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겁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오자 사울은 매우 조급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사실은 왕으로서의 부담감과 왕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닌가 하고 사울에게 점수를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울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단지 왕으로서의 두려움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었고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 있어야 하는 그 중심자리에 들어와 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제사 이후에 일어난 불레색과의 전투 이 전투의 모습 속에서도 사울의 욕심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사울은 그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이란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사울의 중심을 반영하는 명령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은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금식을 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24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라는 것이 지금 사울이 불레셋과의 전투에 임하는 그의 자세입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라고 기록된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화가 난 겁니다 자신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침공하고 있는 불레셋에 대해서도 화가 났고 그리고 불레셋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범죄를 지은 그 사실에 대해서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그 화로 분노로 눈이 멀어서 지금 불레셋에 응징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욕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욕심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말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 감히 나에게 혹은 내가 본때를 보여준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백에 백이면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리더를 통하여서 결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사울은 이러한 중심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한 이러한 중심으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군사들에게 금식까지 아주 어리석은 명령이죠 금식까지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을 때 이기적인 자기 욕심으로 백성들을 도구화할 때 도구화할 때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백성들의 상태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피곤하였더라 피곤하였더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가요, 지도자가요 자신의 팔로워들을, 백성들을 도구화하면 피곤한 것, 피곤함 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피곤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국 사회와 그리고 조국 교회에 이러한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못된 구도입니다 리더의 뜻이 곧 대의다 아니면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와 우리 조국 교회는 이런 프레임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피곤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피곤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구도를 깨뜨려야 하는데 이것이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이름이랑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진짜 헌신, 진짜 섬김은 피곤하기보다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화 목사님께서 내수동 교회 시절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 내수동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도 그런 은혜를 참 많이 누렸습니다 공동체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요 동생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써도 피곤함을 느끼기보다는 기쁨과 즐거움을 참 많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많은데 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해야 하는 게 너무 많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지치고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즐겁고 기쁘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현실에 피곤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구도 속에, 어떠한 상태 속에 놓여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도구화된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피곤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힘에 진하도록 수고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힘들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는가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울이 백성들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린 것 함께 보았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로 사울이 어떻게 백성들을 곤란에 빠뜨리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3절 보십시오 제가 3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지금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거의 하루 종일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승기가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지금 불레셋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쫓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고 해가 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탈취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제 탈취한 그런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정신없이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급한 나머지 너무나 허기가 채워지고 채워진 나머지 그들은 피를 뺄 사회도 없이 피째 그 가축들을 잡아먹습니다 그 피째 가축들을 먹는 것 피째 동물을 먹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렇게 엄밀한 율법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너무 급한 나머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지금 피를 빼지 않고 그런 가축들 우양을 막 잡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본 사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33절을 읽었는데 중반부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라고 정제합니다 사실 이 원문에 보면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라고 번역하는 것은 조금 이상해요 실제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맞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반역하였도다 혹은 너희가 율법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믿음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지금 문맥에서 약간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개혁 개정의 번역자가 굉장히 탁월하게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한 리더들 특별히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주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정죄감을 주고 또 죄책감을 주고 수치심을 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없어야 복된 것인데요 많은 지도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성도들의 형편이나 상황을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않은 채 병에 걸린 것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자녀들이 당신의 말을 그렇게 안 듣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가 건축원금 안 내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가난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기분이 나쁘죠? 정말 기분이 나쁜 이런 이야기들이 왕왕 자주 종종 정말 악한 지도자들의 입에서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람들의 수치심을 자극하고 사람들에게 정죄감을 주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믿음이 없지만 나는 믿음이 있다 하고 자신을 높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정죄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5절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는 재단이었더라 이 재단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지금 백성들이 피죄 먹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한 재단입니다 얼핏 보면 백성들은 지금 사울이 자신들의 구원자로서 자신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동기 속에는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탁월함, 자신을 조금 과하게 말하면 신격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재단을 쌓는 일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입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임의로 재단을 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은 자신의 임의로 재단을 쌓으면서 지금 핏죄 먹어서 아주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의 속죄의 방편을 마련해 줄게 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면 사람들에게는 정죄감을 주고 자신은 높임으로써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 우리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청년을 가르치면서 신천지에 빠졌던 친구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진술이 이런 거예요 정죄감이나 수치감을 강력하게 자극하고 또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교주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신격화하여서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곤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모습 지금 사울은 아주 다이나믹하게 욕심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욕심이 지도자를 어떻게 만들고 그 욕심에 빠진 지도자가 백성들을 얼마나 곤란하게 만드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판 아닌 비판을 했는데요 저는 어떤 특정인을 비판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특정한 모습을 비판하고 싶어서 이런 전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울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러내고 싶습니다 욕심으로 점철된 세상 욕심 때문에 악하고 어그러진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사람들에게 정제감과 수치심을 주므로 내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자신을 높임으로 나를 특별하게 하여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방식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교훈은 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어그러진 세상을 제대로 분별하자 하는 겁니다 분별하자 눈을 크게 뜨고 이것이 과연 나를 도구화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혹은 세상의 욕심을 이루는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면 구조 속으로 들어가면 쉽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어야 합니다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항상 거룩해져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이 사울의 아들인데요 요나단이 우리에게 그런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아무도 음식물을 먹지 말라 오늘 날이 어두워지기까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기까지 아무도 입에 어떤 것도 대지 말라 했으나 요나단은 꿀을 찍어 먹어버렸습니다 사실 요나단이 그 명령을 알았다면 꿀을 찍어 먹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그 꿀을 찍어 먹고 한 말 그 말 속에 요나단은 여전히 분별하고 바로 알고 세상에 그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불레새 사람을 살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제대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지 않은 것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분별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옳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냥 그 구도 속에서 눈이 먼 채로 눈이 가려진 채로 그냥 왕의 명령을 따라갈 때 요나단만 특별하게 요나단만 독특하게 지금 자신의 그런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 모션 그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심, 전심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과 같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그 물결에 떠나려가지 않고 전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쫓아 따라가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또 앞으로 살펴볼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악하고 우리를 도구화하고 우리의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함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 우리가 든든히 서서 맞서고 이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